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최외무상이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으며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최외무상을 배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 포럼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최외무상은 지난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